가고 있다고요. 내가 지금 뭐냐? 나 약원에서 퇴근했을 텐데, 너까지 그렇게 말하는데. 야! 너 진짜 개소리 할 거면 그냥 끊어! 야야야야야야야! 내가 먼저 재밌어! 타세요, 큰 길까지 태워 드릴게요. 고맙지만 됐습니다. 아, 저, 이 시간에 택시 잡기 힘들어요. 그냥 타세요. 남자차 함부로 안 타요. 어우, 잘해. 연해. 나도 일부러 짜증 낸 거 아니야. 오빠가 서운하게 얘기하니까 어떡해. 치킨 먹을까? 치킨? 금방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. 알겠어, 빨리 와. 저기요. 저기요. 뭐야, 저거? 저기요. 뭐예요? 뭐예요? 무슨 일 있어요? 저기요. 이봐요. 저기요. 저기요. 뭐예요? 아아야야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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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